아이언 클라또 설각 클로스 라인 어지러움 돌풍기 돌을 내뿜게 뭐 우린 보호자가 될거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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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이지.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수고자 자식아. 아... 미안... 왜 사락을 하나 더 주는 것이지? 아... 고식... 고식... 고표... 이거 파밍 좀 많이 해야겠는데... 그리고 엘리트 잡자. 어차피 병 타락이니까 혈안이 이딴 거... 대게 다 쑤셔놓으면 될 것 같은데... 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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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거든... 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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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르시카... 고식... 고식... 복잡... 수 Empire... 무ukt 목장... grabbing... 수익... 수익oo... ¿중 km gera...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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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택지 3개 중에 하나정도는 스킬 카드 좀 나와주면 안되냐 까바바이 이 타락 번개 충격파 하나 넣을까 이러다 병붙고 또 나오겄네 와씨 이게 가지 타락이지 1턴 200방어 올리면 니가 뭘 할수 있는데 가소로 온 자식아 돌 메인 기사랑 엇보중에 가지 타락이야 어퍼가 좋긴한데 좋긴한데 핸드 터져서 별로 갖고 싶진 않음 헐알 아 spoken ㄹ 무감각각 열쇠 다 모으고 풀피어 이게 뭐람 이렇게 쉬어도 되는걸까요? 절힘 아 초커 주는거 봐 쌍모기 엘리트 3마리 4마리 엘리트 고장 4마리 너무 적잖아 엘리트 한 12마리 적어 엘리트 한 12마리 적어 엘리트 아 이거 복구식 해야되나? 먹지마 아 먹지마 안먹을래 이젠 그래도 일단 강화는 해놔 어차피 강화할게 없어 기회 되면 먹고 아님 말고 씨끄라 자기력 칠감 신성 신성 실명 뭐 그냥 일클릭 일클릭 일클릭하면 이기네 일클릭 자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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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카드가 아나도 안넘우즈 춥 б 잠 Господ 0 front 랜 랜 잘 키뿐하는데 역시 이세기들 멀쩡한 놈이 없다 저런 저런 잘 인케이드 에너지가 없네 에너지가 없네 뭐야 두번 타락하면 더욱 기분이 좋을걸세 울 울 강화할게 없어 논리 논리절힘 감옥할게 없다 논리절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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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맞네 이걸맞네 참 내 어이가 으읍을 정도로 쎄네 애시계 애시계 너다 많이 써임나 연소파열 연소파열 이걸 맞는다고? 뒷끈 가져오면 안 맞을 수 있어 내 차 뭐가 뭐야 다시 왔잖아 근데 결국 맞았네 애당할 무광각놈들 어디서 아니 벌써 200세력을 깎았다고? 이지 600골드 주는 유물 카드 718장 주는 유물 모든 스킬 카드를 0코로 만드는 유물 얼탱이 코스트 안주는 유물 코스트 안주는 유물 코스트 안주는 유물 2, 3, 4, 5 2, 3, 4, 5 2, 3, 4, 5 와 3, 8, 3, 8 2, 3, 4, 5 윙부츠만 있었으면 4,000 찍었겠는데 윙부츠만 있었으면 5, 9, 9, 10 8, 9, 10 감사합니다.